야아 이거 암드단 선물이 왔습니다 자동이 평소 때껄룩을 너무 좋아하는 암드단입니다 때껄룩 채널들이 많은데 유튜브에 거기서 눈여겨봤던 제품들을 보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것도 내가 없는 것만 딱 골라서 주셨어 이거는 그 철가방 철가방 박스고 이거는 그거 자동 장난감 여기다가 꽃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거 자동으로 돌아가는 AA 배터리 하나 끼워서 이런 거네 고개 돌아가는 거 진짜 웃긴다 이거는 조립식 철가방이다 마지막으로 요거를 고정을 해주면 되겠죠? 야아 박사를 내버리네 자 철가방 완성 철가방을 요 안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야 이거 고장났어 야 고장났어 고장났어 잠깐만 호야 들어갔어 아니 이거 고속으로 바뀌었어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? 잠깐만 아 됐다 됐다 고쳤다 아 역시 잘 고쳐 아 역시 잘 고쳐 아 역시 잘 고쳐 호야 되게 좋아한다 이거 이거 나비를 약간 좀 띄워줘야돼 나비가 지금 땅바닥에 깔아앉아서 그렇고 이거를 됐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아마 고쳤다 역시 잘 고쳐 다 고쳐 근데 바로 박살날꺼 미야에게 저팸당하더니 부들부들하는거 봐라 크 크 고치기는 쉽다 어렵지 않다 이렇게 해서 좀 뽑으면 돼 딱 뽑으면은 돼 다시 이거 되게 좋다 이거 호야 안에 들어 호야 아디드 집에 왔더니 잘 쓰고 계시다니 좋습니다 아유 모찌만돌이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이거 되게 잘할테네요 고맙습니다 선물 받았는데 안쓰면은 좀 마음 아프거든 근데 잘 쓰니까 되게 좋겠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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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보셨습니다 도장 며침돈 하나 ает 소리 까지 yd 저 꽃자동 머리 위에 올릴 수 있게 머리띠랑 어떻게 어떻게 해서 컷섬해주세요. 이거 머리에 올려놓으면 위아가 내 머리카락 다 뽑았구만. 꺼졌어. 박스를 큰 거 보낼까 작은 거 보낼까 고민하다 작은 거 보냈는데 위아님이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위아는 여기 안 들어갈 것 같아. 위아. 또 하나? FRED WHITE 너part이에 pol상 grows morenow 뒷 pan 유사 왼쪽 reps bot